자 지원이 A의 7이구요 파닉스 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모여서 내는 소리는? 잼 오케이 다했네요 잠깐만 하나, 넷, 하나인데 하나씩 G J이니까 G G 에 에 무 합쳐서 잼 J이는 항상 G A는 에이, 에, 아, 어 에이, 에, 아, 어 중에서 에 M은 항상 무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잼 잼은 잼이지 뭐 잼 쓰기 G 네 아, G G? 알았어, G 쓸게 아, G 말고요 J J A A M 알파벳 쓰기 좀 해야될 것 같은데 소리 잼 잼 오케이 제어 네 애들이 모여서 점프? 그렇지,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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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G G U U U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 오늘 줌프 되나, 줌프? 점프 어 어 어 V V F F 합쳐서 점프 제인은 항상 끝, 쥐, 아, 쥐쥐쥐쥐 어, 그래? G야? 아니요? G야? 아니요, 헷갈려요 제인은 항상 쥐 쥐 U U U U U U 우 어 A M M p F 다 합쳐서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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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는 점프지 뭐 소리 점프 J U M P Okay, 소리 Jump Jump Okay, 계속했어 소리 J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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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G A T 합쳐서 J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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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기 J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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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기 Jet Tree Don't you forget Tree Ah Tre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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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 이 글자 이름 아직도 모르고 있어 제이 에이 아 E E E T T 모여서 JET 알파벳에서 아직 모르고 있는거 막 티나 오케이 모여서 키 키드 그렇지 키드 하나씩 크 E D 모여서 키 크 I E 중에서 E 잠시만 예지우 어머님 E 니네 학교에는 요새 코로나 걸리는 애들 없어? 없어요 다행이다 D는 항상? D 너 걸렸었어? 네 옛날에 그래서 모여서? 키드 뜻은? 뭐였지? 키드 아이 어린이 아이 어린이 아이 어린이 소리 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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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기 키드 끝까지 소리를 내야지 이거 라인?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일단 여기까지 소리는 라이가 맞아 라이 라이 여기까지만 소리냈으니까 라이 라이 이렇게 또 계속해서 키 하나씩 크 이 합쳐서 키 키는 항상 크 이와 이는 둘이 뭉치면 이 항상 이 그래서 합쳐서 키 키 뜻은? 그거 열쇠 열쇠 그렇지 열쇠 키 키 쓰기 케이 이와 그렇지 모여서 소리 키 이와이는 항상 크 아 으 으 케이는 크 계속해서 소리 모여서 철 쥔 쥔 soldiers 줬 크 쥬 좀 붙임 .. 얘도 모르고 오케이 계속해서 모여서 레몬? 모여서 레이크 왜 큰소리로 레이크 머리 취해 레이크 레이크 하나씩 울 울 에이 에이 크 크 그래서 합쳐서 레이크 레이크 오케이 그래서 에는 항상 울 울 에이는 에이 에이 에 아 어 에이 에 아 어 중에서 에이 에이가 된 이유는 끝에 소리 안나는 에 이가 얘가 니 이름 뭐냐고 물어봤고요 에이 그 다음에 케이는 항상 크 그래서 다 합쳐서 레이크 뭐라고요? 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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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호수? 그래 호수지 잘했어 호수 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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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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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르 그래서 엘엔 항상 어 이는 에이 에 아 어 아니요 이에 어 이 에 어 중에서 에 여기에 얘가 대표 소리됐으니까 대표 소리는 애는 소리 낼 때 힘을 많이 줘야되고 힘들겠네 그 다음 M은 항상 O는 O, O, A, O 중에서 아까 전에 애가 힘 센 소리 대표 소리에서 힘들었으니까 애는 힘 빠졌지? 어 힘 빠져서 O는 항상 M 그래서 다 합쳐서 LEMON OK 소리 LEMON 쓰기 L, E, N, O, N 합쳐서 LEMON 자 못한 거 두 개 있어 다시 공부해서 오세요 두 개 네 네 자 지완이 아까 몰랐던 것 중에 첫 번째 이 친구는 모여서 내는 소리는 LEMON 뭐라고요? LEMON? 아니요 기억 잘 안 나요 다시 하고 아 또다시 해야 돼?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